나의 그 저기 홈그라운드. 지금은 이제 방송이 상암동에 다 몰려있지만은. 여의도. 그렇지. 설마 여의도까지 걸어가요? 지금 마포대교를. 뭘 하면 진짜 줄어들어. 형님이랑 마포대교를 걸어주는 상상도 못했네요. 나도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마포대교를 위해서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야외가 되게 오랜만이시겠다. 어. 난 지붕 없으면 안 하거든. 어? 지붕이 없으면 안 해요. 이렇게 추운 겨울에. 근데 이렇게 해야 배도 꺼지고 맛있게 먹으니까. 야, 전 제작진이 다 걸을 줄은 몰랐다. 왜 여기 걷는 거야? 바람쌀으로 나. 운동하려고 그러는데. 아, 운동돼서 좋다. 네가 몇 살이지? 저 서른, 이제 바뀐 나이로 서른한 살이예요. 야, 그 나이에 나는 진짜. 아나운서 진짜? 아나운서 돼서 한 1년 차니까. 아무것도 모르고 벌벌 여기, 여기 저기. 터 쪽에 있었지. 여의볐. 여의로 맨날 차 타고 가고. 야, 서른한 살에 마포에 파티하고. 걸음만 하잖아. 아유, 더 무서운데? 여기 중국집 중에 하나가 재석이 형이랑 자주 가던 데인데. 아, 진짜요? 그리고 복날이다. 네. 무조건 여기야. 삼계탕. 저는 가구점인 줄 알았어요, 여기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어. 난 신입사할 때부터. 디자인이 진짜 옛날 가구, 동서가구 이런 느낌인데. 여기 전기통닭도 맛있고. 아, 붕어빵 맛있겠다. 안 먹을래? 난 어디부터 먹니? 전 머리부터. 난 꼴이야. 왜요?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으려고. 전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으려고. 음. 자, 이제 내 맛집으로. 아, 여기예요? 응. 어, 긴장된다. 자, 이렇게 보면 그냥 상가 건물이잖아. 약간 비슷하다. 어, 그냥 뭐 잘 모르겠잖아, 그렇지? 여기 원래 중국집이었어, 나온 사람 보시네. 여기 중국집이었는데 갈비탕으로 막 꼬꼬바래, 여기야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와, 그 아시는 분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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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저번 주 보고 또 보네. 그러니까. 아, 저번 주 웃었어요? 난 여기 녹화했을 때마다 온다니까. 네. 저요? 타코 먹을 때. 타코? 아, 멕시코? 어, 멕시코. 기사식당. 어, 어. 그거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. 어. 자, 일단 어머니. 아, 늘 먹던, 저 늘 먹던 대로. 네. 늘 먹던, 저 늘 먹던 대로. 네. 알겠습니다. 맛있게 해 드릴게요. 제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. 어. 저는 저빈이 쓰신 어머님 중에 막 요리 못하는 거 못 봤어요. 아, 저빈이 쓰신. 저빈이가 요리 잘하는 어머님. 저, 어머니가 저 비닐 항상 쓰셔. 아, 예. 자, 하나, 둘, 셋. 난 진짜 여기 카메라를 들이밀고 싶지 않았어? 그치?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. 여긴 유명해지지 않길 바랬거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하셨는데. 조미료를 아예 안 써요. 그럼 맛있을 수가 없는데. 그래서 감동인 거야. 집밥 먹는 느낌. 집밥 먹는 느낌 나고 조미료 쓴 걸 먹으면 오후에 졸려. 아. 그게 없어. 죄송하네요. 여기 뒤에 분들이랑 다. 이제 못 오실 텐데, 사람 만나시면. 그러니까요. 죄송합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해보시는 거야. 원래 단골이세요, 여기? 어디 이 근처가 직장이냐?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어느 거, 어느 거? 진짜 맛있지. 아, 저거 얘기 안 했네. 왔다. 아유, 명이나물까지. 명이나물도 제가 담근 거야. 무김치도 진짜 맛있겠네요. 김, 장아찌. 김을 장아찌로 만들어요? 김을 장아찌로 만들어요. 어디에서든 먹을 수 없어요. 김, 장아찌는 이렇게 살살 긁어서 한 잔씩 띄어서 먹으면 안 짜고 맛있어요. 두 잔씩 먹자. 밥도둑이야. 간장게장 개 섞어라. 이건 끝이야. 아, 이건? 와,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, 김 장아찌. 이거는 따로 팔아도 되겠는데요? 그치? 근데 팔려고 그러는데 안 파셔. 근데 어떻게 조미를 안 쓰고 이렇게 맛있는데. 이 정도는 몰래 넣으신 것 같은데요? 그 정도로 맛있는데 이게.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.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. 뭐 들어갔어요? 이난도 넣고 도라지 말린 것도 넣고 배추도 넣고 삼강도 넣고 몸에 좋은 거 여러 가지 들어갔어요. 남편이 가면 안 된다. 이나도 안 된다. 이나도 안 된다. 무슨 밑반찬에 그렇게 공을 들으시면. 근데 내가 맨날 그래. 뭐 남냐고. 뭐 남냐고. 그래. 하다 먹으면 남겠지. 담아야지 계속 오래 보지 김치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먹어보고 거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야 너는 글렀다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가 향긋해 양념하고 생배추 냄새 왔다 야 나는 호박찌개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게 호박찌개 안 먹겠다고? 나가 여기서 이거 안 먹으면 나가 아니 밑반찬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다 먹겠어요 지금 이 전라도 쪽이 내가 광주에서 고추장찌개를 먹어봤거든? 내가 그거가 그리워가지고 악몽을 꾼 사람이야 그 못 먹게 하는 악몽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걸 여기로 이겨내셨구나 이겼어 너 고기가 너무 없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여의도 인심이 아주 미치지 여의도 인심은 처음 듣네 손님도 계속 들어오네 그럴 게 없지 아 아 네 국물 한번 싹 한번 하셔 아우 아 이 국물이 하 시청자분들 보면서 그러실 거야 아니 이렇게 시뻘개가지고 응 그냥 맵고 그냥 자극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이걸 전달해두고 싶은 거야 이 빛깔 이 뻘건데 자극적이지는 않고 깊다는 거 이렇게 먹으면 텁텁하거든 네 안 텁텁해 뒷맛이 개운해 아 아 호박 이렇게 진짜 얼큰해요 경상조에 이런 거 없잖아 경상조에 호박찌개 있나? 모르겠어, 처음 먹어봐요, 저는 일단 처음 먹어봐요 얼큰한 맛이 난다, 호박에서 네가 하도 전라라도 전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두 코스 다 전라도 저는 솔직히 이 메뉴 중에 제일 안 땡겼던 게 호박찌개거든요 왜? 청국장이랑 김치찌개 맛은 너무 잘하니까 되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, 사실 그치? 너무 보장된 맛이라서 그걸 먹고 싶었는데 호박찌개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고추장찌개랑 비슷한 맛이에요 와, 제육 비주얼 봐 아, 이거는 와, 제육 비주얼 봐 아, 이거는 제육은 조미료를 넣으셨죠? 안 넣었어요 제육은 조미료를 어떻게 안 넣었지? 조미료를 많이 잘 안 넣어 제육인데? 응, 먹어봐 찐이라니까 여기는 이거보다는 게 와, 아주 깔끔해 다르지? 맛있게 다르네요, 아예 다르네 맛이 다르지? 와, 맛있다 약간 조청, 이런 것 좀 넣었네 조청은 고추장에 들어가고 이건 climb, haben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효소를 넣죠 형님, 밥 한 번 더 줄래요? 밥을 벌써 다 먹었어? 밥도둑이라 그랬지? 밥도둑이 지금 김장아찌 1번, 여복찌 2번, 제육국은 3번. 이거 감옥 잘 익었겠는데, 이거? 김장아찌가 진짜 미쳤구나.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. 나 깜짝 놀랐다니까.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, 어머니한테. 이거 언제 생겼어요? 내가 몰랐던 집인 줄 알고.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야. 한 10, 10, 한 3, 4년? 그 정도 됐겠네요. 저는 음식을 식구들 먹는 것처럼 했어요, 처음부터. 우리 가족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.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너무 맛있고 너무 고맙다고 맛있는 거 해줘서. 나한테 맛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. 배가 너무 오른데. rhiz Nucl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